1, 2, 2, 3 떴다 씨름이 실로 모이세요 진짜 모이세요, 그만 좀 했어요 모이세요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이렇게 진짜 교복을 입고 저희가 V LIVE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엔진들을 원하던 교복 V LIVE 저희가 드디어 합니다 박수 아쉽게도 저 올해는 없어요 네, 저 아직 졸업생이 아니잖아요 1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더 고생하면 이렇게 저희 쪽으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군대였죠 저번에 좀 많이 군대고 1년을 버티자 네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제가 5년 전에 사귄 새로운 친구인데 이름이 V LIVE예요 네, 행운을 빈다는 친구고요 되게 채영이 비슷하네요 네? 무슨 소리예요? 채영이 비슷해서 공통점이 많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발도... 발도 있네 다리 있는데 다리가 안녕? 네 아우, 내가 너무 커서 좀 불편했어 비춰야 해 네, 오늘 이렇게 꽃도 받고 저희 이렇게 졸업장도 받았거든요 저희... 이거 우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공로상 이렇게 공로상? 네, 공로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하셨거든요 상 주신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졸업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졸업을 했네요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이제 진짜 성인 21살이면 제가 진짜 성인 오늘 졸업식은 아니고 사실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미친놔 사정으로 듣거든요 미친놔 사정 드디어 하게 되네요 네 미친놔 사정 네, 그렇습니다 한림리보 애들이 왔네 한림리보 들어왔네 저희 진짜 학교 아니고요 여기가 재혜 형이 레슨 받았던 실기실이라고 해요 춤실기실 산책 뒤에 보면 발레 보여져요 산이라고 할까? 그리고 거울도 보이실 겁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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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요 삼각이 다 거울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실... 보통 시험 무용과가 네, 저희 단일과가 실기를 받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영상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아, 근데 진짜 전 처음 하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넓고 엄청 넓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 그때 단시에 내가 황글이 감사봤어요 되게 뭔가 저 거울 깨지는 거 아직까지도 깨지는 거 깨졌다고? 그럴까? 네, 그렇습니다 아, 맨날 되게... 스피커 앤 그란는데 그래서 맨날 애들이... 되게... 앳볼슨 애들이... 그리고 잭 들고 다니던 애들이 맨날 여기저기서 나 잭 빌어줄 사람, 잭 있는 사람... 진짜 내 잭 놓고 왔는데 본 사람... 그러면서 진짜 하루 종일... 저희 옛날에 저희 연습실에도 맨날 잭 필요했잖아요 맞아요 C타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그렸던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이제 선물이 있다고 해요 선물이요? 네, 또 안 받을 수 없겠죠? 아, 이게 제 거 이거는 형 거 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슈슈 흐려는다, 야장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야 아, 이게 생활이 가지고 물 흐르네요 이렇게 물 떨어지는 생활, 정말 정말... 행복하요 와, 기만돈 나라에서 이렇게 문을 포장해서 조금 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냄새 너무 좋네요 아... 어, 냄새 너무 좋네요 어, 참 나요 너무 좋네 아야 네, 또 이렇게 꽃도 받고 오, 좋네요 잘못 내려놓은 거 불쌤 거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네 근데 이 상장 같은 거를 또 두 개나 주셔가지고 한번 먼저 봐볼까요? 와, 과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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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 엔조구 네, 이 학생은 복숭아와 같은 과즙민원 신의 미소를 판판 터뜨리며 아이돌의 모범이 되고 엔팀에 신금을 물려주기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2일 엔조구등학교장 이은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잘 받겠습니다 네, 잘 받겠습니다 과즙상 과즙상 네, 왕의 상관 네 네 쫑쫑쫑상 오오 엔조구상은 20번 박종성 네 네 위 학생은 멤버들의 다양한 장난에도 화내지 않고 가르침 범치는 모습을 보이며 팀워크 향상에 힘을 써줬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엔조구 고등학교장 이거 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맛이 낫잖아, 나로는 모르겠어 네, 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근상 엔조구 성의 5반 김선우 위 학생은 셀카에 소질을 보이고 위버스와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두 가격을 터넣고 성실하게 참여했으므로 이 상장을 소용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엔조구등학교장 이야 콘텐츠 개근상은 빠졌었죠? 네, 전 늘 열심히 성실하게 꿈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 받겠습니다 나 네 왕이들상 똑바로 읽으셔야죠 네 명 MC상 엔조구 4학년 20반 박종성 멤버들과 엔진들의 재미와 마음을 사라잡을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엔조구등학교장 예 네 제가 또 월요남자이지 않겠습니까? 받을만했네 월요남 월요남 제가 또 월요남이지 않습니까? 월요남 정상이가 왕이들상인가 왕이들상인가 형 조끼 없는 거 너무 웃기대 조끼요? 저 3족도 없는 거 네 조끼 선택이에요 조끼 선택이에요 저희 학교 그래요? 저 3족이 없어요 저는 오늘 좀 마지막이니까 좀 딱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조끼 선택이었어 너무 읽었어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학교에는 풍습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단 한 명도 셔츠를 바지에다 덮고 다니는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셔츠를? 아 보통 다른 학교들은 셔츠를 다 넣어요 넣는 곳들이 많은데 저희 학교에 이상하게 안 넣더라고요 되게 풍습이야 되게 뭐 넣으면 오히려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빼는 게 더 예뻐요 사실 저는 조끼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빼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끼도 산 적이 없지 형 그거 찾았냐고 하시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드래곤볼 중에서 4분의 3종도 찾았어요 사실상 이 셔츠는 네 냥주고 정원국입니다 네 정원 셔츠 정원 셔츠입니다 정원 셔츠 셔츠 정원께 넥타이는 또 어디서 찾았냐고? 넥타이요? 어디서 찾았냐고 세탁기 밑에 굴러다녀서 네 어디서 아니 진짜 다 제가 찾느라 좀 상당히 고생 좀 했습니다 숙소를 거의 다 뒤져보는 것 같아요 저도 다녀요 제 자켓은 막 성은이 옷장에 원래 입고 뭐 바지는 어디 서랍 장소에 들어있어 아니 또 여기 댓글에 실기시험 설크로 넣어봤는데 실기시험? 실기시험? 저도 한 두 번 밖에 본 적이 없긴 한데 내가 봤던 게 실기시험이었나? 그거 영상 찍어서 보는 그거 실기시험이었는데 나? 아니 저 뭐 근데 저랑 형이랑 같이 찍어서 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실기시험 그것도 근데 살짝 그런 시험 같은 실기시험 아니 실기시험은 뭔가 실기 평가가 있어 그 1년에 두 번 하는 1년에 두 번 그래서 한 방대 학원에 가서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렇게 뭐냐 그냥 작품 준비해서 가서 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한테 다 평가하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저 편입 들어갔던 그런 편입 들어갈 때 저 그때 처음 쳤던 거는 그거는 편입 시험인데 어 오늘? 온라인이 요즘 많아서 실기시험 볼 일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이 많아서 실기시험 내가 한 때는 그래도 벌써 나 때는 나오는 건가? 내가 나 때는 나 때는 그래도 한 번은 되게 뭐랬지 그래서 진짜 두 번째 때였나? 그때는 내가 학년에서 우수 학생만 보고 했죠 진짜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제가 편입 시험 썰을 한 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때 제가 혼자 여기 왔었고 뭔가 이런 방안에 편입 보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요 다들 좀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하고 막 다 이렇게 혼자 할 거를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좀 떨렸어가지고 춤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때가 은근히 귀찮아 그러니까요 은근 왜냐면 그때 진짜 보는 애들이 다 눈에 살릴 수가 느껴졌어요 살짝 안 본 거다 진짜 그때 살짝 그런 거 해야 돼 그때 살짝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한 거일 때 그래서 저도 괜히 보일라고 막 계속 스트레칭하고 막 진짜 막 그래 계속 보고 막 어느 정도 하는지 보자 막 살짝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너처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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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오히려 피할 수가 있어 제 주변에 거의 없었다고 제 주변에 거의 없었었지 살짝 그런 거 굴면서 되게 그리고 그 이름이랑 그거 막 조용했던 거 선배님들한테 줬나? 아무튼 아무튼 그랬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짠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사랑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랬다 내가 연예인 안 했었으면 그 중 한 명이 안 했었으면 그랬을 수 네 사망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렇네 저랑 재윤이랑 같은 반 될 걸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했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같은 반이면 7번 조용히 해 오케이 맞다는 말이야 야 진짜 아 진짜 오늘 졸업이니까 이제 뭐 동급생 많이 있는 건 나 나 때는 말이야 나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정말 아쉽네요 그래 만약에 제가 니키였잖아 진작에 반말 쓴 거 알죠? 진짜 니키였으면 내가 내가 반말 쓰자마자 이제 반으로 한 번 달라야지 근데 제가 학교 생활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웃겨 결국 선우 날아오르냐? 선우 선우 날아오르냐? 진짜 웃겨 그런데?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이거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맛있어 멤버들이 맨날 날아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막 이러고 진짜 웃겨? 나보다 더 잘 따라해 이제 진짜 웃겨 내 건데 뺏겼어 저희 점심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또 조용하니까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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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정 짜장면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장면 기가 막힌 맛집어요 믿을게요 응 근데 제일 믿어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응 응시에 반해서 안 돼요 이거 맛이 없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짜장면 하고 기싸움 지지마 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건 너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뭔가? 걔네들은 안 막히고 널 받아 나 진짜 웃겨 나 또 했어 나 진짜 웃겨 나 너무 웃기다 너가 아마 넣어보려고 하셨던 걔네들은 쟤 뭐지 싶었을 거야 아마 걔네들은 넣어보면서 쟤 진짜 웃겨 제가 지금 낙지 많이 가려가지고 그럴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없는데 그냥 스탯창고서 너무 웃구나 이렇게 봤던 거지 저도 막 그랬죠 웃고 그러지 않아요 뭐 기가 없네 좀 그래가지고 애들 맛있게 먹어서 그래 그래 선호 짱 세다 감사해요 진짜 그거 좀 웃겨 버릇 나빠졌는데 교복 셀카 플리즈 교복 셀카 많이 찍었습니다 네 진짜 잘 새기 잘 새기? 잘 새긴다는 느낌 마음속 아 됐구나 제이아 이제 늦게까지 잘 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나도 이제 너무 잘 졸업하면 이게 좋지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세계 중 하나가 숙면이에요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건강보다도 숙면이 많아요 셀프를 또 많이 당각하시네 네 많이 뜯었어요 정말 한 명제 또 오늘이 아마 교복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아유? 정말 앞으로는 이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저에게 교복이 좀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졸업하니까 멤버들 뭐라 졸업할 줄 알았다 아유 알차 네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어 알 수 있겠잖아 졸업하니까 졸업하니까 사랑해 주껴 사랑해 진짜로 하셔야 하는데 진짜 나 아깝게 진짜 사랑해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네 근데 앞으로 교복 못 입는 게 더 많았긴 하다 그래도 편의인데도 교복 입을 수 있어요? 네 졸업하니까 학생이 아니라 본부장 같아 본부장님 제가 좀 네 중호해요 중호한 매력 있게 네 중3 때 졸업은 기억나냐고 저 반배정도 말한 것 같아요 공감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그냥 오히려 더 새롭고 많은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3 때 졸업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중3 졸업이요? 네 중학교 때가 길게 나와요 아 그러시구나 중학교 때 뭐인지 기억나요 전 중3 졸업식 때 가족끼리 샤부샤부 먹으러 갔어요 난 중3 졸업식 때 기억 얼마나 남았어요? 대세일 중에 나 아 맞다 아 맞다 대세일 중에 근처 몇 번 이런 거 패밀리로 대세일 중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역시 제 선호 발음이 약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니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근데 네 샤부샤부는 귀한데 그래요? 요즘 근데 샤부샤부 샤부샤부 샤부샤부샤부 잘 안 먹는 거 요즘 되게 비교로 메뉴가 되거든요 그렇게 아쉽게 유치원 졸업을 기억나나요? 저 기억 안 나요 유치원 졸업이요 유치원도 졸업식 같은 게 있나? 유치원 졸업이요 있어요? 난 진짜 몰라 아떼는 안 했던 거 아떼는 말이야 아떼는 말이야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싫어 진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저도 늘 팀에서 거의 막내 쪽에서 했기 때문에 아떼는 이런 거 해볼 게 거의 없거든요 니켓도 말해도 안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떼는 이런 거 하지 저는 말은 자꾸 진짜 웃겨 이러시네 아니 진짜 웃겨 샤부샤부 내 페이보리 샤부샤부 맛있죠? 근데 요즘 허거도 맛있다 허거 허거가 살짝 뭔가 마라탕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맛있죠 맨날 스테이크 먹어 진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침도 스테이크 먹고요 어제 점심도 스테이크 먹고요 그저께도 스테이크 먹고요 펜리아 스테이크 먹어 계속 뚱뚱뚱뚱거리나는데요? 분리 아흐 자꾸 뚱뚱뚱거리나는데요? 뭐야 안 되는 말이야 그건 국물이지 학교살, 학교살 두 개 있나? 학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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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저희 졸업사 찍을 때 굉장히 날씨가 좋았던 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원래 사실 비하인드컷으로 친구들이랑 그때 꼭 찍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친구들이 굉장히 다들 너무 착했어요 너무 저를 오래 본 사이가 안 했는데도 저한테 서스럼 없이 잘 다가오셔서 제가 그때 너무 좋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네 형도 한 번 썰 넌 야 넌 매점도 안 가면서 또 많이 없지? 나 할 때는 말이야 형 죄송한데 저 질복어에서 많이 갔었어요 저 하루 종일 매점을 안 간 적이 없었어요 나만 있네 그날 지갑을 안 들고 갔다 그러면 다시 집 가야 될 말이었어 근데 저희 학교는 매점이 밖에 있어가지고 매점 한 번 가려면 거의 육숨치를 내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많이 빵 자판이랑 음료수 자판 그런 거 진짜 맨날 먹었고 아 그 저희 아일랜드 때 있던 음료 있잖아 그 살짝 유산균 음료인데 그 캔... 그 뭐지? 그 미르크 살짝 들어가 있는데 살짝 유산균 밀키스 같은 거 비슷한 맛인데 탄산 없는 그... 그... 아 그치 맛있었어요 아 좋다 아 좋다 그리고 하트 더 쏘고 있는... 잠깐 맛있어요 그렇게 상을 모았는지 난 무리크 맛있어요 애플만 됐고 부스는 것도 있고 그냥 플레이만 되는 거 나 진짜 맨날 가서 아이스크림 아 근데... 아유님? 요... 저 학교... 매점이... 이쪽? 여기? 응 이만 어? 저기... 여기 뒤에 지하에 와야겠어 아 지하... 아 그 식당이 있나요? 아 식당이 있나 이렇게 있어 라떼는 진짜 거기 가는 거 코스 없는 거 맨날... 밖에는 그냥... 진짜 맞아 이제 그 루틴 딱 이제 그 퀴즈 딱 들어가서 나오는 길에 한 바퀴 들어와서 이거 먹고 그대로 반 올라가는 거지 맞아 맞아 꼭 밥을 먹어도 자판기 빌려가서 꼭 사가지고 가는 그게 딱 제품이었는데 자판기 빌려가서 좋지 라떼는 아니야 아... 맞아요 오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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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꿀맛 진짜 언제 적어놨어 오라떼 진짜 맛있어요 오라떼 500원이면 샀어요 500원 얼마나 가성비 가 진짜 천 원 주면 그... 뭐지? 그... 아 복숭아 녹차 맞아 맞아 그래서 복숭아 녹차는 살짝 던져 있을 때 먹었는데 오라떼 다들 아시죠? 진짜 맛있는데 오... 갓대는 말이야 아... 이렇게 예쁜다 갓대는 말이야 외모님 맛있다잖아 이거 얼마나 맛있어 네 이제 캡처 타임을 한번 받아볼까요? 왜 이렇게 꽃을 많이 주셨으니깐 그룹장이라 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룹장이라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짜장면 빨리 안 봐야지 친구야 어서와 너 같이 찍어야지 내가 너를 찾겠습니다 일단 그는 이 피 너무 많이 차지 않을까? 뚱뚱해 뚱뚱해 누르다 누르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건 좋아 근데 여기 좋다 꽃 많이 받은 느낌? 축하 많이 받은 느낌 프랑스 너무 큰 것 같아 프랑스 프랑스 찍을까요? 응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짜장면을 먹어서 친구도 안 보이다고요? 빨간색 마지막 이 세트 하나 있어 나 둘이 좀 닮은 것 같아 안 닮았어 네 저희가 짜장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학교에서의 교복 프리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